어떻게 다 먹어봐, 이거를. 어우, 잔이네. 이들이 더 잔인해서 뱉어서 분식인 것 같아. 너무 예뻐. 베리스나비다, 베리스나비다, 베리스나비다.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다음 달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선물 교환해. 아, 근데 아니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선물 주세요. 괜히 많이 꺼났네. 받을 생각은 말했지. 무슨 생각을 못 했어. 크리스마스 케이크 많이 리뷰하시는데 게스분들에게 추천해드리려고 서울권에서 아주 핫한 케이크들 총 20종 준비했으니까. 이거 사오기도 힘들었겠다, 이거. 몇 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딱 눈에 들어와, 지금. 이거, 이거, 이거. 크레이프, 딸기. 이거 두 개는 좋아해. 근데 이게 많이는 못 먹겠네. 이걸 어떻게 다 먹어봐, 이거를. 소식자 하시잖아요. 한 입씩만 맛보고 리뷰를 솔직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1, 2만 원대 케이크 먼저 리뷰할게요.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 이름이 있나요? 노티드 아세요, 노티드? 노티드 모르겠는데요? 카페 노티드에서 나온 옐로우 스마일 케이크. 노란색에다가 스마일 마크 있어요, 옐로우 스마일. 상당히 단순하게 좋네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놀이끼리 한 개. 표현이 지금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놀이끼리가. 그럼 뭐, 뭐라 그래? 썰어볼게요. 깔끔하게 한번 드셔주세요. 그럼 내가 먹으면, 그지같이 먹겠니? 이 안이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치노로 이렇게. 유튜버가 있죠. 이 인기 유튜버. 야 이거, 이걸로 먹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어떤 맛이에요? 일단 빵 맛이에요. 내가 맛 표현을 되게 못하지 않냐, 내가. 일단 옆에 있는 그 크림이 되게 좀, 크리미아예요. 아 진짜? 진짜로 그래요? 촉촉하다든지요. 달기는 어느 정도. 아아. 달짝지근하면서. 크림이에요, 크림이. 끝. 이건 치즈케이크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빨리 찍어갈게요. 홈플러스에서 치즈케이크 3호이고요. 24,900원. 100원을 더 붙였어. 일단 좀, 점성이 좀 떨어지네요, 점성이. 안타깝게도 사고가 많이 났어요. 치즈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단맛은 10으로 친다면 7. 이게 집에서 만든 거죠, 홈에서. 홈플러스. 미안합니다. 가성비 대비 훌륭하다. 이 정도 하나면 6,900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여전히 읽었던 책이 떠오르네요. 누가 치즈를 옮기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었거든요. 이 케익은 위에 호도가 많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코스트코 헤이즐럽 모카 케익이야. 17,990원. 모카 좋아하시잖아요. 모카 좋아해요. 노릇 있잖아요. 모카 반, 모카 반. 몰라요? 문익점. 너무 애들 너무 엔지네. 견과류 좀 해가지고. 대만족. 바로 하는데 모카 크림이 들어오더니, 쫙 종아리 시켜줄 때, 견과류가 터지면서. 삼박제가 잘 맞네. 이거 좋아. 일단 이거 단구장소에서 5개 가. 단구장소에서 5개.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좀 예쁜데? 이건 연남동에 핫한 케이크 가게이고요. 초코 하트 구개로프 케이크. 그건 자막노종. 못 외우겠다. 예쁘니까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쁘시면 사진도 한번 찍으세요. 아니요, 사진은 안 찍어요. 꾸덕한데? 음성이 센데. 진짜 맛있어. 파운드 케이크 되게 맛있네요. 진짜로. 이거 감추. 여기에 이제 앵두. 앵두 같은 내 입술 예쁘기도 하지요. 감추와 가는 것도 있는 거야. 1, 2만 원대에서 명수 픽 하나만. 초코 케이크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먹을 것 같아. 맛은 이거랑 막상막한데, 우리의 체리까지 있는 게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난 이거 감추. 이거 감추. 가장 종류가 많은 3, 4만 원대 케이크예요. 우리 집도 거의 3, 4만 원대 먹지. 총 11종 리뷰하실 건데, 옆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드시다가 물리시면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거 이제 크레이프.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빌리앤젤의 밀크 크레이프 케이크. 44,000원. 이게 수공이 많이 가거든. 크레이프는 맛있어요. 이거 항상. 최애. 이게 맛있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우, 깊네. 이거 뭐 이 정도만 뜨지 뭐. 포크를 이렇게 돌려서 싸먹잖아. 돌려드시는 걸 아시네요. 알죠. 돌려먹는데 이거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먹을게요. 빵과 빵을 계속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한 장 한 장 한 장에 빵이 쌓여가지고 씹을 때 그 빵들의 결을 느낄 수 있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식감.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저는. 파이 같은 빵을 좋아하거든요. 안 먹어봤어, 응대야? 안 먹어봤어. 연애한테 부침개 먹었니? 연애한테 이렇게 안 먹어봤어? 이렇게 먹으면 어때요? 먹어봐, 응대야. 먹어봐, 응대야. 먹어봐, 응대야. 먹어봐, 응대야. 먹어봐, 응대야. 먹어봐, 응대야. 굉장히 초초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쁜 비주얼로 SNS에서 핫한 케이크입니다. 약간 좀 컨트리한 느낌이 나는데요? 초속적인. 아, 이게 이쁩니까? 소진 다음 흑임자 인절미 케이크. 인절미도 있고, 인절미 옆에 이제 이 뭔 채소야? 케이크가 아닌 흑임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흑임자로. 스테롤드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인절미 크림이고요. 여기가 인절미가 있고. 인절미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절미는. 같이 먹어주세요. 야, 이거 먹으면은 침 3개 먹은 거야, 지금. 이거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아, 평소에 먹은 것 같아. 흑임자 느낌이 확 들어와요. 인절미 제가 먹으면서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쫄깃쫄깃한 게 서울 근교를 좀 나가서 양평에 있고 싶다, 마평에 있고 싶다, 그런 크스마스를 도시 외곽에서 보내는 그런 맛이에요. 좋은 점수 줄 것 같아요. 비슷한 흑임자 케이크가 또 있거든요. 시루 케이크라는 곳이고요. 아우, 시루. 흑임자 홀 케이크 1호. 좋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떡 케이크는 좀 썰기가. 그냥 포크로 이렇게. 아우, 시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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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케이크는 케이크의 느낌보다는 전형적인 떡 느낌이 강하고 근데 이거는 떡보다는 케이크 느낌. 떡 맛이 너무 강해요. 떡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크리스마트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트 때보다는 설날이나 추석, 단옥, 출어칠석, 한식날 이런 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섭 색깔하고 비슷하죠, 비섭. 약간. 그죠? 명절에 그냥 떡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바꾸면 비주얼도 좀 괜찮고 좋아할 것 같아요. 설날에 선배님 집에 세뱃돈 받으러 갈 때 이 케이크 사갈까요? 우리 인사할 거야. 니가 벙커로 갈 거야. 뭐 찾아? 그건 오픈런에서 사온 거예요. 아 진짜? 키친205라는 곳이거든요. 키친205? 롯데월드 몰점에 있어요. 잠시까지 갔어? 거기 와서 또 놀이기구 타고 온이라고 늦게 왔구나. 아휴, 애가 저기 청릉열차 타고 왔구나. 딸기 밭 케이크야. 말 그대로 딸기가 아주 가득한 케이크입니다. 우주에 있는 고랭지 딸기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생딸기만을 사용한대요. 지금은 이제 추우니까 하우스에서 했겠지. 오픈런 할 만하네. 딸기가 família 가득해. 빵 맛 보다 닭을 맛이 더 강해. 딸기가 미처져. 이거 너 안 봐. 일단 여기 봐봐. 여기 이 안에 다 딸기에요. 근데 진짜озд 살기면 수나보다. 신선한 느낌은 다가오네.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다. 이게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와 이거 좋은데 여기에? 딸기가 너무 많아. 치킨 만드세요. 와 이거 봐. 이렇게 차례 먹으면 진짜 맛있어. 딸기 차례에 먹으면 맛있는 건 내가 모르니? 철점 들어라 철점 들어. 이게 짱이에요. 무조건 1등. 최애다 최애. 나 진짜 딸기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잘해. 오픈런 할만해요 할만해. 피오니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딸기가 있네요. 딸기가 이렇게. 이게 나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맛은 있는데 이거는 크림이 좀 많아요. 보기에도 크림이 많죠? 딸기 반, 크림 반이기 때문에 딸기를 아끼지 않고 마구 넣어줬다. 공주 씨와의 얻은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받이를 없애고 딸기를 소비자에게 더 넣어준 이 모습. 여섯이 내 모양엔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기 케이크 또 있네요 여기에?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이건 대기업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소금 5g, 설탕 얼마? 정확하게 넣어서 정형화된 맛있는 맛이에요. 딸기 하나만 더 먹을게요. 딸기가 비싸서 하나만 더 먹어야 되겠어요. 어디께. 라메국물 좀 먹어야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냉명수. 조미료 맛. 조미료 맛. 우와 완전 조미료 맛. 그 다음에 뭐예요? 골드키위 계절 과일 케이크 맛집이래요. 골드키위. 여기가 맛있어. 과일 만드지. 여기를 파야 맛있어. 이렇게. 골드키위 케이크. 과일 만드지. 골드키위 아끼지 않고 넣었네요. 약간 우습게 봤는데 이것도 훌륭하네 잠깐만. 조금만 더 더 먹어야 되겠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지금 이게. 골드키위가 달잖아요. 역시 잘한 게 빵을 달게 안 했어. 크림도 달지 않아. 그러니까 조합이 아주 좋아. 크림이 달지가 않네. 달지가 않아. 음. 다네. 맛있게 다네. 단점 하나는 골드키위가 힘이 없으니까 좀 흐물흐물해. 딸기처럼 씹히는 맛은 없어.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이야 이게. 비주얼 케이크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요? 뭐 한라산 케이크 아니에요? 지금은 지났지만 SNS에서 엄청 핫했습니다. 젠틀몬스터 아세요? 안경 가게 아니에요? 보기에서 이제 또 만든 디저트. 안경 가게에서 이걸 왜 만들어요? 안경이나 제대로 만들지? 이렇게 가르시면 크림이 흘러나와요. 많이 힘든 녹화를 한다. 이쪽으로 열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뜯으면 그 안에가 있는 게 말차크림이거든요. 이거는 좀 손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니까. 이렇게 찍는 거죠? 아 좋겠다. 발음 조심해라. 이거는 의외로 맛있네. 처음에는 검정색이라서 약간 좀 했는데 오징어 먹물로 만든 빵이 약간 짭짜름해. 근데 이 크림이 달잖아. 말차로 만든 크림이라서. 찍었을 때 맛이 딱 맞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여덟. 거기서 오네? 아니요. 여덟 명이서 먹어도 돼. 봉우리 하나씩 잘라서 하나 먹기엔 좋아. 맛있어. 무게 먹기에는 조금 느끼해. 평소에 말차도 드세요? 말차도 가끔 먹지 뭐. 말차도 먹고 당나귀차도 먹고. 봉아리차도 먹고. 잡 reminder 참 괜찮을porte. гу. 이건 뭐예요? 해피 베어 데이라는 곳에서 오레오 초코예요. 귀여운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연예인분들 생일 레터링 제작 케이크로 많이들 한다고 해요. 와 나 오레오 초코 안 좋아해요 너무 달아서. 역시나 오레오 초코 케이크로 느낌이 나고 오레오 그 어떤 과자를 이용한 그런 오레오 그 과자 느낌이 나는 케이크예요. 당근 케이크. 리히트라는 곳이고요. 캐럿 캐럿 케이크. 제주도 구자에서 온 유기농 당근으로 만든 당근 케이크예요.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셨죠? 진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제주도 당근이 들어간 느낌이 나요. 그 정도예요. 아티제의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예요.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갑자기요? 그레이색이야. 좀 고급지다. 고급진데? 고급지네. 고급지고 맛있네. 금빨 꽂아두세요. 1등. 1등입니다, 1등. 어디서 라면. 못 참겠어요, 지금. 이러니까 먹방이 쉽지가 않아. 예약하고 오픈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게 케이크를 파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오픈런 하는 것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하나 사가세요? 아니요, 안 사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자야죠. 기억에 넘는 크리스마스 있으세요? 없어요.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기원한다는 거 좀. 아, 미쳐먹겠네. 제일 맛있어. 아, 미쳐먹겠네. 아, 나 총각김치 나 진짜. 유무담민들도 총각김치 좋아하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속이 좀 풀리세요? 아, 가만있지 마. 이게 제일 맛있네요 잘했어 주로 다 호텔 케이크 위중이에요 이건 뭐 냄비예요 냄비? 이게 뭐예요? 산타거든요 그래 난 그냥 냄비 뚜껑인 줄 알았어 아 이 냄비 케이크구나 이게 딩각 케이크라고 연남동에 있거든요 모양이나 맛들이 유명한? 그러면 잔인하게 먹어야지 케이크야 케이크야 케이크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잔인해 너희들이 더 잔인해 지금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봐 크림 빵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얼그레이 홍차 케이크인데 안에 크림이 좀 다르네 버터 크림 같아 버터 크림 조그마하게 한 입씩 먹을게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배 터지더라도 먹어서 케이크의 맛을 제대로 알려드려야지 백만 축제 되니? 야 이건 비주얼이 우와 비싸 보이기도 하지만 어우 이거는 진짜 장인이 만든 느낌인데? 호텔에 명예를 걸고 하니까 호텔에 또 수립 안 되는 거 아냐? 말 전문에다가? 동대문이에요? JW 메리어트 호텔에 흥인 지문을 모티브해서 만든 와 이게 소나무에 버섯 핀 모양이네 그치? 맛있겠다 아 배불러 어우 진해 어우 굉장히 진해 흥인 지문을 한번 먹어보겠어 흥인 지문 근데 첫째입니다 흥인 지문을 먹어보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흥인 지문이 맛있는 초콜릿 맛이에요 내가 무슨 거인 같아 거인 하나하나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기 대박이네 이거 보이니까 밑에가 이게 화이트 초콜릿 같아요 화이트 초콜릿 아 여기서 보네 여기서 경호야 동대문 형사 잡지 마라 자 다음은요 그랜드 하야트 서울델리 서울델리 아 그린 다이어트 오 딸기 치즈 케이크입니다 딸기 치즈 케이크요? 네 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먹는 거네 괜히 얼었네 아 씨 미안합니다 보통 테두리가 비닐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간색 초콜릿이네요 이 나뭇잎은 이게 저기 호텔 앞에서 뜯어온 건가? 이건 뭐지? 이게 뭐 호텔이라고 맛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원칙과 소진이 있는 개그맨 30년 못하는 개그맨 지방세 재산세 한 번도 밀린 적 없습니다 비싼 게 맛있네 비싼 게 맛있다는 우리 엄마 말이 맞네요 치즈가 느끼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식어스 식감이 좀 좋아요 저거는 조선델리 더 부티크라고 75,000원 이건 보기에도 좀 고급스럽네 레드벨벳 케이크예요 빨간 맛 이거 궁금해하니 조이 조이 그럼 여기 뭐 이승만 사장님이 맞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꾸덕꾸덕한 크림치즈예요? 거기다 금가루를 뿌려놨네 오우 카메라를 등지셨어 치즈가 굉장히 고급 치즈 같아요 치즈 향이 굉장히 쎄 그리고 안에 있는 빵이랑 잘 어울려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거는 신라 호텔에서 만든 샤인머스켓 쇼트케잌 이건 가격이 좀 나가겠는데? 85,000원이요 이거는 내가 싸갈게 샤인머스트 쇼트케잌 샤인머스트가 위에 있고 샤인머스트 위에다가 꿀인가 시럽인가로 뿌렸어요 사실 이 케이크는 11월 말까지만 판매를 한대요 왜요? 12월부터 딸기로 바뀐대요 아 그래요? 맛있겠다 일단 샤인머스트가 참 맛있네요 샤인머스트하고 스펀지 케이크랑 궁합이 잘 맞는 게 아주 달지 않아요 샤인머스트하고 샤인머스트하고 빵하고 이 크림이 씹는 느낌이 샤인머스트 눈동자 좀 풀렸죠 네 이 정도 그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존슨 부인이 저 저기 US 아미인데 그 분 뒤도 돌아보지 마라 어?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지 이거 성황버섯이라고 하면 어떡해 이게 시트웨이션이야 그러면 이게? 이게 시트웨이션이야 그러면 이게? 각자 개성이 있고 맛이 있으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걸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준비하는 개수들에게 한마디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이크 사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연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맛있었던 것은? 금치 아 왜 몰라 아 좋아 내가 라면 끓는 안 돼 아유 못 참겠어 문맬 랄랄랄랄랄랄 라라라라 유튜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